예 그러면 오늘은 무늬 오징어 채비에 대한 전반적인 쇠프로만 따라하면 무늬 오징어도 잡을 수 있지 라는 컨셉으로 큰 틀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무늬 오징어 낚시를 하시려면 가장 먼저 쉽게 접하시는 것이 애깅이 되겠죠. 지금처럼 애깅대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요. 무늬 오징어는 한치 애깅과 좀 다른 면이요. 사이즈가 아무래도 무늬 오징어는 한치보다 크다 보니까 합사를 0.6호보다는 0.8호를 기본적으로 많이 쓰게 되고요. 그리고 애깅 때도 ML 때 그러니까 미디엄 라이트 때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한치는 저처럼 이렇게 하드한 H 때를 써도 되고 M 그러니까 미디엄 때를 써도 충분한데 무늬 오징어는 튀어 올라서 그 자리를 많이 찍을수록 조가가 좋기 때문에 무늬 오징어 애깅은 아무래도 ML 때가 그냥 일반적인 기본적인 일반적인 루어 때다 라고 생각하셔서 하시면 되고 기억하실 건 하나입니다. 무늬 오징어는 기본을 3호 호수로 하고요. 그 다음에 3.5호 정도로 많이 쓴다 생각하시면 되고 무늬 오징어 편은 또 자세하게 무늬 오징어 애깅 편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그냥 무늬 오징어 오늘은 이런 애깅대를 사용해서 주로 무늬 오징어를 잡는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것은 무늬 오징어 잡을 적 이렇게 찌채비가 되겠습니다. 한치 원투채비랑 비슷한데요. 무늬 오징어 낚시에서는 이렇게 찌낚시를 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한치 낚시처럼 이렇게 집어등을 쓰시면 안 됩니다. 무늬 오징어 생밋기 채비는 집어등을 쓰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한치와 다르게 무늬 오징어는 집어등을 쓰면 놀라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 찌에 발생하는 불빛조차도 줄이기 때문에 케미나이트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다고 하실 수가 있고요. 한치 낚시와 모든 게 똑같긴 한데 무늬 오징어 생밋기 채비는 지금처럼 똑같은 생밋기 채비인데 이렇게 전갱이 전갱이를 달고 밑에 이렇게 바늘이 단 이런 채비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야마시대에서도 나왔고요. 이렇게 종류별로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살아있는 전갱이를 코 깨기, 코에 낀다거나 또는 등에 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죽어있는 전갱이를 쓰게 되면 이렇게 침으로 아예 전갱이나 또는 어랭이를 통으로 찔러서 가로로 또는 세로로 써서 밑에 있는 우산반을 이용해서 이렇게 쓰는 생밋기 채비가 있을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제주도 지금 무늬 오징어의 개체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죽어있는 것도 탁탁 붙는 시대는 지났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살아있는 이렇게 통깨기 하지만 금방 죽으니까요. 살아있는 전갱이나 어랭이를 이렇게 등깨기에서 하는 생밋기 채비가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가 오늘 가장 많은 설명을 드릴 텐데 야엔낚시가 있겠습니다. 야엔낚시 전문대입니다. 아예 그냥 무늬 오징어 그려져 있죠. 이거는 그리고 인터라인 때입니다. 줄이 안으로 들어가는 인터라인 때고요. 그리고 릴도 전문릴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아오리스타라고 하는 무늬 오징어 전문릴입니다. 이게 최고급 모델 릴이고요. 많은 개수는 없지만 그래도 무늬 오징어가 힘쓰게 되면 굉장히 힘을 크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 릴도 굉장히 좋은 걸 쓰지 않으면 잘 안 감깁니다. 그래서 이건 무늬 오징어 야엔 전용 릴이죠. 정확히 따지면. 그리고 무늬 오징어 야엔 전용 낚시 릴의 특징은요. 리어 드랙입니다. 드랙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쉽게 바로바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바로 잠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어 드랙이다. 한마디로 드랙이 뒤에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이렇게 필요하고요. 그러면 야엔 낚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야엔 전용 인터라인 때를 쓰고 야엔 전용 리어 드랙. 이 리어 드랙을 쓰는 또 이유는 있습니다. 갑자기 무늬 오징어를 중간중간에 드랙을 조절할 수 없어서 한 번에 드랙을 잠그거나 풀어야 될 상황이 꼭 오거든요. 무늬 오징어는. 그래서 이런 전문 낚싯대와 릴을 사용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부속품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는 야엔 바늘이라고 하죠. 야엔 바늘인데. 이거는 속공 바늘이라고 하다고 장거리로 날아가서 이렇게 후킹을 할 수 있는 장거리. 하나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얘는 또 신기하죠. 스프링이 달렸습니다. 이렇게. 그 이유는 뭐냐면 무늬 오징어가 걸렸을 때 힘을 쫙쫙 쓰면 네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스프링 장치가 있어서 같이 힘을 쓰게. 다 이거 수제품입니다. 뭐 이렇게 파는 게 아니고요. 일본에 있는 야엔이 워낙에 일본에는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제품을 예전에 사놓은 건데 제가 입안을 주요로 쓰지는 않아요. 근데 좀 신기해서 산 거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양가지, 쌍가지 채비로 된 것도 있고요. 여기다 줄을 걸어서 이렇게 내려보내죠. 당연히 납이 있어서 내려가면 이렇게 들려서 무늬 오징어가 딱 걸릴 수 있게 하는 이런 쌍가지 채비. 지금처럼 무식하게 이렇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바늘 잘 안 써요. 잘 털리더라고요. 무늬 오징어가 잘 빠져서 저는 이 바늘 잘 안 쓰고. 제가 주되게 쓰는 바늘은 아예 그냥 날렵하게 일자로 내려가는 이거 다이와에서 나온 겁니다. 일자로 잡아서 잡을 수 있는 이런 야인 바늘을 쓰거나 지금 저렇게 생겼죠. 이렇게 아 그리고 이거 하나 신기한 거 보여드리겠는데 이거 서귀포에 야인 저랑 같이 하는 형님이 수제로 만든 겁니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잘 만드셨죠. 이거는 파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납보는 아시겠지만 야인 바늘 아깝다 이거 한 2만 원 3만 원 하니까 그래서 직접 만드신 겁니다. 잘 만드셨죠. 이제 기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형님 만들어주셔가지고 그리고 최근 바늘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최신인데 4개의 엔화로 얼마 샀더라. 어쨌든 4개 정도? 3개인가 4개에 하나에 한장 2만 5천 원권에 산 것 같아요. 직구로 산 건데 야후 직구로 산 건데 지금 보시면 단점들 쭉 내려오다가 탁 걸려서 무늬 오징어를 딱 잘 걸 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걸리고 나서도 잘 빠지지 않게 그리고 도로래까지 다 달려가지고 부드럽게 잘 내려갈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건 양쪽 쌍바늘이지만 또 같은 바늘의 형식인데 이렇게 외바늘 외바늘 형태도 이렇게 있고 더 특이한 거는 뒤에 요즘에는 아주 개발이 돼서 조류를 잘 타고 내려가라고 이렇게 날개까지 달렸습니다. 참 야인도 어마어마한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낚시가 끝이 없습니다. 어정별로 그 외에도 야인낚시 부속품들이 꽤 많거든요. 지금처럼 전갱이를 위아래로 낄 수 있는 여기 한번 봐 보시면 이렇게 전갱이를 위아래로 왜냐하면 전갱이를 꼬리에만 끼면 전갱이가 밑으로도 가라앉고 컨디션에 따라서 위로도 올라가고 백도 해요. 근데 이 등깨기와 옆에 있는 옆줄까지 이렇게 꿰기를 하면 전갱이가 일정하게 놀거든요. 그래서 전갱이 놀림낚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바늘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기 때문에 이거 전갱이 놀림바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수하게 야인 전용 바늘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전갱이가 계속 뜨는 날은요. 이렇게 배에다가 전갱이한테는 괴로운 일입니다. 배에다가 이걸 납을 달아줘요. 너무 뜨지 말라고 밑으로 좀 가라앉아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전용 납도 있고요. 그 외에 이런 추도 있어요. 케이블에 한 번 더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얘를 먼저 내려보내고 난 다음에 얘를 밀어서 다시 한 번 밀면요. 여길 밀면 여길 밀면 좀 더 이렇게 내려가면서 얘가 잘 들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뒤에다 납을 다는 겁니다. 이렇게 들리라고 더 들려서 확실하게 오징어를 이렇게 후킹을 하라고 그 이후에 내려보내는 보통 장거리에 무늬 오징어가 붙고 땡기기는 잘 떨어질 것 같을 때 쓰는 뒤에 따라가는 추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도 있고 참 신기한 게 많습니다. 야인도 이런 종류가 팔겠죠. 예 이렇게 부속품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인터라인 때를 쓰니까 지금처럼 인터라인에 줄을 껴넣는 이런 와이어도 꼭 필요하겠죠. 이렇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피디님 무늬 오징어 낚시 또 만만치 않죠. 어휴 진영목님 것보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한치보다 좀 어려워요. 지금 보시는 것도 좀 많이 낯설실 테고 애깅은 좀 비슷해 보이는데 애깅도 더 어렵고요. 액션도 훨씬 다양하고 또 독특하게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찌발이 낚시도 그냥 던지면 한치는 있으면 붙거든요. 근데 무늬 오징어는 꼭 살려야 돼요. 요즘에는 거의 살라서 움직이지 않으면 잘 안 붙습니다. 워낙 예민해졌거든요. 좀 까다로워졌고 특히나 이 야행이란 낚시 애들이 항상 즐겨 먹는 전갱이 놀린 낚시 의심이 가장 적게 붙는 이 야행 낚시도 전문 일도 있어야 되고 전문대도 없으면 그렇게 잡힐 확률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야행 낚시는 일본에서 굉장히 보급이 잘 되다가 왜냐하면 확률이 높으니까요. 무늬 오징어가 바로바로 붙으니까 단점이 후킹률이 떨어져요. 무슨 말씀이냐면 적절하게 시간을 둬서 뜯어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적절한 크기의 바늘 무늬 오징어 드랙을 풀어가는 그 속도에 따라서 적장한 대중소의 바늘 또 내려보내야 되고 이게 무늬 오징어가 잘 붙었을 때 감안해서 이걸 걸어야 되는데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또 많은 시간을 요하게 돼요. 요하고 쌓이되면 그래서 중간에 많이 포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쯤에 일본에 가서 전갱이 놀림에 관한 DVD를 사고 싶었어요. 책을 보고 근데 DVD는 다 떨어져서 그냥 책만 겨우 사왔거든요. 전갱이 놀림에 대한 야인 전문 책을 사왔는데 그때만 해도 변방으로 약간 밀리는 수준이었는데 그 이후에 제주에 돌아왔는데 제주도에서 대유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일본하고 똑같은 수준을 밟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대유행을 하다가 바늘 하나에 몇만 원 또 실력이 안 되면 계속 유실되고 또 잘 후킹 잘 걸어내질 못하니까 입질은 많아도 그러다 보니까 다시 문효징어가 이렇게 찌바리로 많이 넘어가게 되고 요즘에는 밭여행이라고 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또 어쨌든 이렇게 이런 후킹 바늘 이 바늘에다가 전갱이를 걸어서 뒤에다가 살짝 부력있는 찌를 해서 얘를 돌이켜서 움직이게 만들어서 바늘 내리지 않고 그냥 바로 후킹할 수 있게 후킹이론 좋겠죠. 그럼 밭여행이 또 유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한치낚시는 피디님한테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낚시라면 이 문효징어 낚시는 좀 더 전문적이어야 되고 또 전문 이런 장비가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저랑 같이 가셔가지고 정말 신기하고 재밌다 그러면 그때 시작하셔도 늦지 않는 것 같아요. 한치가 붙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다 안됩니다. 왜냐하면 한치가 여기 야외에 붙으면 한치는 이게 너무 짧아서 다리가 짧아서 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전갱이만 죽기 때문에 한치가 기성을 부리는 지금서부터 그때는 애깅을 하고요. 한치가 뜨물뜨물 딱 할 때는 그때 살아있는 생밋기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제한적인 요소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재현의 쉬운 낚시 문효징어 편을 이제 채비 소개까지 마무리를 했는데요. 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고 노력을 했으니까요. 쉬운 낚시 편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 문효징어 잡으려면 이런 채비들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전문 편은 최재현의 어정별 마스터 프로젝트에서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재현의 피싱 스토리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 얘기가 또 이어가다가